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똑똑한 한국인들이 사전투표일이 한 3일 정도로 다가온 거죠. 이제 사전투표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한 분께서 톨게이터의 통행료 징수하고 사전투표를 비유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에 이제 사전투표일로 다가오니까 사전투표가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왜 4년이나 그렇게 공 박사가 왜 그렇게 4년 동안 사전투표를 들고 파고 뭡니까 그 위험을 경고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짧게 한 번 완전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공직선거 이전에 한 번도 선관이나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안전부의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거나 또 아니면 또 주의를 한게 하는 그런 발신 한 번 하지 않은 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책무를 전혀 이행 안 하신 겁니다. 국가의 안의와 관련해서 의료계획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의료계획이 헌법적 책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의료계획보다 천경 천조보다 이름들 강한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대통령에게 액을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통령이 마땅히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지금 시간은 이미 흘렀고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재임이 있는 동안 위조투표지 제조생산의 이런 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하나 방지하지 못하고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그냥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정확히 물으면 저는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하지 않고 재임이 2년 동안 본인 하에 치러졌던 세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당했고 그리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최고로 센 강도로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처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거 하나 관철하지 못한 대통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나서 가지고 뭐라고 헌법적 책물로 해서 무슨 뭐라고 의로 계획을 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도 남양주병의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이값은 작정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당 부르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 득표소와 죄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게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까 9,313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이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특정 정당에 집어넣어준 거죠 그 9,313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을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클린스 선거 시민연대회 오근호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 뭐죠 사람 숫자를 사전투표자 숫자를 여러분들 늘린 것을 14시간 정도 카메라 촬영한 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손을 어떻게 대느냐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도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톨게이트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서울 경북선에 여러분들 톨게이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톨게이트의 요금증수원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양반이 뇌물을 받고 작업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 톨게이트의 푸른색 차가 100대 통과하고 붉은색 차가 100대 통과하고 노란색 차가 100대를 통과하게 되면 모두 300대가 통과한 겁니다 이게 진짜 통과대수인 겁니다 이거를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톨게이트 요금증수원이 꾀를 내가지고 뇌물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두 대가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짜로 한 대를 부풀리는 겁니다 허위로 만드는 거죠 푸른색 차가 100대를 지났으니까 50대를 허위로 유령 톨게이트 통과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붉은색 차량일은 100대를 지나고 나면 두 대당 한 대를 훔칠 수 있으니까 50대 허위 통과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노란색 차량일은 100대를 통과시키면 두 대당 한 대를 50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통과한 대수를 150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150대를 여러분들 그 150대를 가만히 계시죠 150대죠 150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런 150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밀어주는 거 하니까 푸른색 차 한 개 더해 주는 겁니다 푸른색 차는 분명히 톨게이트는 100대가 통과됐는데 갑자기 250대가 되는 겁니다 붉은색 차량은 100대 100대 노란색 차는 100대 100대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회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톨게이트는 분명히 300대가 통과했는데 두 대가 통과될 때마다 허위로 한 대씩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150대를 만든다는 그걸 전부 다 푸른색 차 한 개 더해 준 겁니다 푸른색 차는 100대가 통과됐는데 250대로 불어난 겁니다 이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차는 분명히 진짜가 300대가 통과됐는데 450대가 통과된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는 300대인데 450대를 만든 거죠 이 간단한 산수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 이렇게 450대를 발표하고 나면 와유로를 묻겠죠 뭐 뇌물을 막 받든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메커니즘하고 여러분 그러면 왜 톨게이트 이름들 요금 징수원이 나서 가지고 프레카드를 들고 톨게이트 많이 사용합시다 톨게이트 많이 사용합시다 이번에는 반드시 톨게이트 통과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남는 게 많으니까 이게 남는 거지 않습니까 톨게이트 이름들 요원들이 왜 뭡니까 계속해서 톨게이트의 대규모 마케팅을 실시하냐 뜯어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푸른색 차기 200대 붉은색 차가 200대 노란색 차기 200대 300대가 더 늘어나게 되면 비례해 가지고 두 대당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300대를 더 만드는 겁니다 이 300대를 푸른색 차 함께 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 500대가 되는 거죠 톨게이트에 통과한 차량은 600대밖에 안 되는데 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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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몇 대로 만든 겁니까 900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푸른색 차가 여러분들 덕을 본 거죠 자기는 200대밖에 안 통과했는데 500대로 만들어 준 겁니다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그래 사전투표 많이 하죠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뭐 광고하고 별게 다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하면 뭡니까 무슨 투표 방해죄를 걸어가지고 저는 절대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하니까 가능한 당일 투표를 많이 하시고 정할 일이 없으면 사전투표 하십시오 그건 알고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머리를 뭡니까 땅바닥에 좀 쳐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어제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그 톨게이트 요금 증수원 비유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기엔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나 사나 뭡니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톨게이트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어제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통행료를 받아가니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사바사발 하니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제야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준 거죠 똑똑한 한국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톡톡하니까 이런 걸 안 믿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또 안 믿으면 다음에 또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